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영혼의 피난처입니다 내 영혼의 피난처 다위 세계에 있어서 정말 절박했던 것은 피난처였을 것입니다 10여 년 동안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그는 참 많은 곳을 다녔고 또 심지어 적국까지 가서 숨어 있게 됩니다 10년의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큰 전쟁이 있었어도 그 전쟁이 보통 10년 이내에 끝나는 것을 보게 될 때 10년 동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다녔다는 것은 참으로 끔찍한 세월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이 다위시 사울왕의 칼을 피해서 숨어 다녔던 그 시간들을 특별히 연구한 연구 자료가 있는데 얼마나 오랜 동안 또 얼마나 많은 곳을 숨어 다녔는지 다위시의 도피 생활을 1기, 2기, 3기로 나눌 정도예요 1기, 2기, 3기로 나와서 10년의 세월을 이렇게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절실했을 것입니다 사실 다위시는 자기가 처음에는 왕이 되는 줄 알았을 겁니다 왕으로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정말 골리아스를 쳐서 죽이는 이런 승리가 있었고 또 사울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칭송하는 민족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곧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질투심과 악신에 사로잡힌 사울왕에게 쫓겨서 이 10여 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울의 다위시의 도피 생활에 대해서는 사무엘상을 읽어보시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고 또 시편에서 여러 곳에서 다위시의 탄식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함께 읽으신 시편은 다위시의 도피 생활 가운데서 특별히 아둘람굴이라고 하는 이 아둘람굴이라고 하는 한 장소에 숨어 있을 때에 지었던 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얼마나 다위시의 탄식과 절박함이 묻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1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외치지 않습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재앙이 피하기까지 주의 날개 아래에 숨어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특별히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주목해 볼 표현이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아마도 다위시는 그 당시에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나 실제로 목적한 사례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새들이나 암탉이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날개로 감싸 안는 그런 모습을 봤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연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2020년 8월에 천황산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정말 유명한 새인데 이 새가 등치도 큰 새입니다 이 새가 자기 새끼를 구하는 장면을 주민들이 목격하게 되는데 그 산에 나무에 불이 붙었답니다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에 세 마리의 자기 새끼가 있는데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먼 곳으로 물어다가 옮겨 놓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새끼를 물어서 옮기고 중간에서 새가 새카맣게 타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자기는 충분히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새끼 한 마리까지 구하려고 온몸이 새카맣게 타서 죽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미새가 자기 새끼를 품는 그런 모성애나 부성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미국의 옐로우스톤에서도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산에 화재가 났을 때 이제 소방관들이 이 산불 진화를 하러 산속에 들어갔다가 이런 잿더미가 있는 가운데 새 한 마리 큰 새 한 마리가 이렇게 새카맣게 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죽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툭툭 쳐보니까 새가 날개를 그때 비로소 쫙 펴놓는데 그 안에 세 마리 새끼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는데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 새끼를 꼭 날개에 품고 있었던 어미새의 모습을 보면서 소방관들이 사진을 찍고 이것을 뉴스에 알린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다윗이 보았지 않는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저는 병아리 같은 존재입니다 나를 품어주셔서 이 재앙과 한란 가운데서 나를 지켜 주옵소서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둘람굴에 숨어 있으면서 이 시를 이제 하나님 앞에 올리는데 그가 바랬던 것은 숨어 있는 이 아둘람굴이 주님의 날개 품처럼 따뜻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기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사실 다윗이 입고 난 이후에 아마 생긴 이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둘람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피난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이곳에 숨어 있으면서 이 아둘람굴이다 이렇게 명명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 아둘람이 유명한 고대 도시가 되어지고 또 많은 유족지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성지술래를 보통 가게 되면 꼭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지는 않지만 이곳이 그곳일 것이다 라고 추측한 곳들이 나오는데요 이 아둘람 지역에 다윗이 숨어 있을 법한 그런 아둘람굴을 발굴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성지술래 가게 되면 보게 되는데 여러분 아둘람굴이 어떻게 생겼는가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나무 속에 감춰진 낮은 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나게 큰 굴이 아니라 입구는 좁고 들어가면 꽤 넓은 그래서 사람이 숨어 있기에 아주 좋은 그런 굴들이 몇 개가 있는데 왜 이곳을 다윗의 아둘람굴이라고 생각했냐면 그 내부에 그 당시에 문자들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내부 사진도 이렇게 있습니다 내부 사진 보면 당시에 문자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당시에 사람들이 살아 있었구나 그래서 아둘람굴이 바로 이 굴이 아니었는가라고 추측하죠 그리고 또 화가가 그린 그림도 있는데요 이 그림은 클로드 로랭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다윗이 있는 아둘람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보면 저렇게 생겼구나 저런 곳에 다윗이 있었겠구나 하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런던에 수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고 또 사진을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살인의 광기에 찌들어 있는 귀신에 사로잡힌 이 사울왕이 칼에 피를 묻히고 쫓아다닐 때에 어디 안전한 곳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심지어 다윗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싹 잡아주기는 아주 살인마였습니다 심지어 제 세상들의 무리까지 학살을 하고 어린아이들 죄 없는 어린아이들까지 잡아주기는 이 광기에 사로잡힌 귀신에 사로잡힌 이 사울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 아둘람굴에 숨어있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시오 내게 국류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어린 새처럼 연약합니다 사울왕의 칼 앞에 저는 한없이 연약합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쉬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곳에 숨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만 피난처가 필요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이 학대에 못 이기는 수많은 백성들이 피난처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 다윗의 가족과 지촉은 물론이고 다윗에 가까운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 또 힘없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다윗에게도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해서 무려 400명의 사람들이 이 아둘람굴에서 같이 거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를 아둘람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아둘람 공동체의 삶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뭐 로비눛도 아니고 산적도 아니고 산속에 숨어있으면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공동으로 수확을 하기도 하고 열매도 따오기도 하고 또 짐승을 잡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서로 나눠주면서 아주 힘겹게 힘겹게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밖에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멀리 나가지도 못하면서 이곳에서 아주 비밀리에 생활하는 그들의 모습 우리는 조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얼마나 서로를 의지했을까? 얼마나 서로를 격려했을까? 또 서로의 자녀들을 내 자녀처럼 먹이고 돌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공동체가 되었을까? 끈끈한 공동체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번뜩 떠오르는 것은 교회가 이 아둘람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피난처를 찾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난처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어디 멀리 떨어진 곳에 별장을 짓기도 하고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제주도에다가 전셋집을 하나 조그만한 거 구해놓고 힘들 때마다 거기 가서 숨어 있다가 오시기도 하고 또 자기만 아는 어떤 비밀 공간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한없이 피난처가 필요한 우리들은 시청률 1위의 자연인을 보면서 나도 자연인이 되면 좋겠다 그냥 마음만 굴뚝같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죠 우리의 삶은 윤택해진 것 같고 좋은 집에 사는 것 같고 편리한 교통순환을 이용하고 좋은 옷을 입고 사는 것 같은데 우리의 영혼은 쉴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정말 쉴 곳을 찾기에 갈급한 이런 어린 새 같은 마음이 들 때에 우리는 교회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길을 찾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영혼의 피난처 되시는 우리 아둘란 같으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가 중요하겠죠 그것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부르짖는 기도인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바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10편 57편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는다 부르짖는 근거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치 어린 새가 어미 새 품으로 뛰어들고 날개 그늘 아래 숨는 것은 이 어미 새가 나를 잡아먹으려는 새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어미 새는 나를 지켜줄 것으로 믿기 때문에 어미 새 품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하고 부르짖는 것은 내가 하나님 품으로 뛰어드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마치 어린아이가 길을 가다가 어떤 짐승을 만나거나 악한 사람을 만나거나 위험한 일을 만나면 엄마하고 뛰어오듯이 본능적으로 엄마하고 뛰어오듯이 그 품 안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위기를 만났을 때 피난처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니요 하나님을 그렇게 찾으라고 하나님이 너를 안아주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우리 그리스인들이 얘기해도 그걸 듣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 들어보면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너무나 지금 힘든 상황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 성도를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연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너무 절박한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을 열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날개 품으로 우리 안아주시는데 약속하셨는데 우리 입술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부르짖어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믿음만 어떤 무늬만 믿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주의 날개 그늘을 속이하는 사람들을 돌로 쳐서 잡아 죽이는 일들이 있었다고 우리 예수님은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지금도 하나님은 암탉처럼 좋아요 여러분 제발 좀 나한테 와서 숨어라 내가 보호해 줄게 내가 생명 걸고 지켜 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들어가지 못하느냐 하나님보다 더 믿을 만한 재력, 권력, 인맥 또 내 생각에 좋은 피난처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을 피난처로 알고 스무여라 성공적인 인물들 가운데 희승이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한 번은 아스루왕 사네립이 장군을 통해서 항복문서를 전달합니다 이 항복문서를 받아든 그는 자기 힘으로 도모지 아스루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이제 자기 힘이 연약하기 때문에 온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학살을 당하는 이 끔찍한 앞날이 뻔해 보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 편지를 들고 뛰어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지적 기도합니다 열한기하 19장 16절에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지적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그대로 들으시고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재미를 본 것은 한 번은 서른아홉 살 되었을 때에 이사야 손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당신을 이제 부르십니다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할 때 그는 아직도 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지십니다 열한기하 20장 2절에서 3절 히스기하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조합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하가 심히 통곡하더라 심히 통곡하더라 벽에 얼굴을 대고 부르지적 기도했다는 거죠 조금 전에 히스기하가 후가적인 문제를 갖고 기도할 때 어디 갔어요? 성전에 가서 기도했고요 자기의 개인의 어떤 생명의 문제를 갖고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 것이죠 벽에 얼굴을 대고 기도했습니다 성전이든지 골방이든지 어디 광야든지 간에 부르지적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장소가 문제가 아니지만 우리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숨으려는 마음으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면 주님이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들으신다는 거죠 오늘 군에 가는 아들도 있고 또 오늘 이브에 끝나고는 유학 가는 우리 자매에게도 기도해 줬습니다만 우리 자네들이 다 흩어져 살지 않아요? 군대 가고 유학 가고 외국 가서 살고 지방 가서 살고 또 우리가 돌볼 수 있는 많은 곳에 있습니다 이 기도를 꼭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네가 어디 있든지 아무도 없는 곳에 홀로 있든지 가슴이 타들어가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도와줄 사람은 없을 때 오늘 이 엄마 아빠의 말을 기억해라 네가 있는 곳에서 두 손 들고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지적 기도하라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시고 내 기도소리를 듣고 너에게 오실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분명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는 이 표현처럼 저는 귀하고 아름다운 표현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여러분들의 세상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걸리는 그 눈물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죠 가끔 제가 기도실에 이렇게 가서 보는데 이렇게 살짝 가서 봅니다 가서 보면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분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주님의 날개의 품 안에 있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여깄습니다 그냥 쉬는 모습, 조용히 묵상하는 그런 모습 또 어떤 분은 눈을 감고 살짝 주무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그런 모습도 주님 품 안이니까 얼마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그것이 꼭 설교 시간에만 해당돼서 문제가 되긴 하지만 하여간 기도 시간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그래서 한번 그런 재미있는 생각을 했어요 기도실을 좀 한편에 리모델링을 해서 이런 딱딱한 의자가 아니라 수용장에 가면 옆에 있는 길게 눕히는 침대 같은 의자 있잖아요 그런 베드 같은 의자를 좀 맵게 갖다 놓고 거기서 이불도 덮어드리고 좀 가서 기도실에서 주무시면 어떨까 그런 상상도 한번 해보게 돼요 또 한번은 이렇게 교회 기도실을 계속 정기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인이 아닌 분들도 많이 왔다 가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절 보고 인사를 안 하기 때문에 절대 우리 교인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교인이 아닌데 가서 단골 심터로 삼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실을 우리의 기도처서를 예배당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삼으신 분은 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숨을 수 있는 비결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피난처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피난처가 흔들리지 않는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흔들리는 것 뿐이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비바람이 와도 환란이 와도 주님 나를 버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주님 품 안에 있는 믿음이 있다면 절대로 우리 피난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10편 57편 7절에 하나님이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라고 했어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두 번 반복해서 나는 확실합니다 내 믿음이 견고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잇이 지금 찬양하고 노래할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도망다니는 신세고 굴속에서 숨어 지내는 신세입니다 더구나 지금 자기 혼자 숨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의지하고 온 400명을 보호해 줄 책임까지 지었어요 그들을 먹여 살려야 돼요 이게 웬 짐입니까?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세요? 그렇게 부담감 가지고 짓눌리는 삶을 사는 그가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노래하고 찬송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노래하고 찬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피난처에 대한 확실한 신뢰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이 오고 회사가 망하고 질병이 오고 외로움이 오고 난 이제 끝났구나 나는 망했구나 하는 상황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망하게 두지 않을 거야 하나님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거야 나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이 내게 주신 말씀이 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구약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늘에 숨으려 하지 않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혔던 주명의 블레셋, 아말렛 우리가 흔하게 들었던 족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떨어져 있는 이 애급 마냥 동경되었던 애급은 아주 강대국이었고 문화선진국이었습니다 그 나라는 우리를 도와줄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진은 분명히 애급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에서 30장 3절에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급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의 아니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고통받게 했던 나라가 애급이 아닙니까 여러분 애급의 민족을 수치롭게 만들고 자기 자녀를 낳으면 날강에 던져 죽일 수밖에 없었던 끔찍한 세월을 애급 치하에서 보내게 됩니다 400년 넘도록 노예로 지내게 됩니다 애급을 그늘로 삼은 자들의 최후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 어떤 권력과 인맥과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안전한 그늘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그늘이 되시니 하나님께로만 피하십시오 하나님께로만 다가가셔서 나를 도와달라고 믿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그 그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 편에서 좀 생각해 보면요 다윗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줄로 믿었습니다 진짜 왕이 될 줄로 믿었습니다 실제로 왕의 사이가 되고 골리아스를 쳐서 죽였으면 백성들의 인기가 한몸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사울 왕보다 더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여겼다가 이게 웬일입니까 억울하고 너무나 분통 터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한 달이면 되겠지 1년이면 되겠지 우리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아유 6개월만 버티면 되겠지 한 달만 버티면 되겠지 이게 아직까지 우리 마스크 쓰고 예배하는 이 시대가 2년 반이 지나도 이렇게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나 왕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사울이 죽던지 아니면 후테타가 일어나던지 아니면 백성들이 내 편으로 확 돌아오던지 금방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믿음 가지고 한 해 두 해 하되가 10년의 세월을 지내게 됩니다 얼마나 큰 믿음이 흔들렸겠습니까 나는 아닌가 보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여러분 아무리 믿는 사람도요 첫 해는 이래요 아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약속했었어요 다음에쯤 가면요 아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죠 때가 되면 도와주시겠죠 한 5년쯤 지나니까 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도와주시겠죠 이렇게 말이 좀 낮아지더라고요 10년쯤 되면 제 팔자는 아닌가 보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는 안 주시기로 하셨는가 봐요 그냥 포기해야죠 이거는 바울의 가신가 봐요 참고 살아야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간증들을 들어보면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낭떠러지 끝에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 끝났구나 절망이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기다렸었던 것을 이후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 그 누구에도 기댈 수 없었고 그를 도와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때 단지 그를 품어주는 것은 굴 하나였어요 굴 하나 그냥 깊이 파여있는 굴 하나가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그 굴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흔들리지 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은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의 피난처를 예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스스로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10편 42편 5절 말씀을 오늘 다윗의 마음을 품고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성하리로다 아멘 아들람 굴과 같은 그 굴 속에서 부르는 찬양이 진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가족을 잃은 그 슬픔 속에서 장례식장에서 그 무덤 앞에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하는 그 찬양이 아들람 굴에서의 찬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람만이 아들람 굴에서 찬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10편 57편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다윗입니다 그 다윗을 주님은 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계속 보호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도 살았고 왕궁에서 쫓겨나는 신세도 경험했고 또 왕궁에서 아주 근위병들이 지켜주고 아주 호의호식한 아주 좋은 풍요로운 시절도 보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번 비교해 봅시다 왕궁에서 가장 안전한 왕궁에서 호의병들의 호의를 받으며 안전하게 왕궁을 거닐 때가 그가 정말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비록 아들랑 굴과 같은 끔찍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라고 희망적으로 꿈을 꿨던 다윗이 더 안전하고 행복했을까요? 저는 이 두 번째라고 봅니다 비록 전쟁터 같은 곳에서 피난처 같은 곳에서 환란 중에서라도 내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 순간이 다윗에겐 가장 전성기였고 행복한 시기였습니다 왕궁에서 거닐 때 그는 아무런 압박과 제재가 없을 때 오히려 그는 일생일대의 살인죄와 가늠죄를 저지르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길을 잃었어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직분도 받고 교회에서 어떤 일도 하고 남들이 보면 정말 분명한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인 것처럼 보이는데 어떨 때는 신앙이 한없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한없이 나약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저는 바로 이 사명이 있다고 보는 거죠 저는 이 코로나가 참 우리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억지로 부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이거 코로나 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섭리화에서 주어진 이런 어려움이었지만 이 어려움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이 피난처를 우리에게 한번 확 흔들어 보시면서 야 세상이 너의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야 국가나 어떤 국방력이나 어떤 의료진이나 어떤 재물이나 어떤 너의 환경이 너의 영원한 피난처가 될 수 없어 하고 막 흔드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 한 번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원초적으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었는가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 못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줄 누가 알았어요 홍산치야도 아니고 질병 때문에 여러분 이런 정염병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줄 누가 알았어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다시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우린 다시 첫 신앙 첫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어머니들 아버님 때리들이 저 시골에서 참 농어촌에 교회들 생겼을 때 얼마나 초라한 벽돌교회 판작교회 가서 맨 마룻바닥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학교 가게 해주세요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직장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통곡하고 울부짖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 원초적인 그 기도가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세월 너무나 평화로운 시기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시기 안전한 집과 안전한 재물 여러 가지들 구비해 놓고 편히 쉬자 편히 쉬자 내용을 하는 길을 잃어버린 상황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 교회가 상처 잊지 않은 교회가 없고 끼어지지 않은 교회가 없고 망가지지 않은 교회가 없고 교회 가면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은 너무나 상처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일주일 세상 살 때부터 교회에 가서 있는 게 더 힘들어요 너무너무 상처를 입어서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이 확 한번 흔들어준 걸 저는 감사하게 여깁니다 정신을 차리라고 정신을 차리라고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세상에 피난처를 추구했기 때문에 안전한 가혹을 짓고 든든한 재정의 창고를 만들고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에 피난처들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 흔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목적이고 내가 왜 살아야 하고 내가 죽으면 어디 가는가 여러분 사명 없이 이 땅에 온 사람이 없고 사명 없이 사명을 마치지 않고 죽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명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전두사님들이나 교육자들이 주의료학교 학생들 청년들 학생들을 여름때마다 수련에 보내고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요 요번엔 아이들에게 정말 잘 대우해 주자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잠자리와 모든 것들을 다 구비해 놓고 무리한 일도 시키지 않고 아주 정말 내 자식처럼 돌본다 하는 마음으로 잘 돌보고 쉬게 하고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야 요번 수련회 평가하자 그랬더니 누구 때문에 힘들었어요 반차례 머리카락이 나왔어요 너무너무 불평이 많아요 그런데 다음에 마음을 바꿔서 텐트에서 잠을 재우고요 또 낮에 한 서너 시간씩 농어촌 가서 고추도 따게 하고 감자도 따게 하고 하여튼 옥수수도 따게 하고 이런 것들을 막 일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저녁에 3시간 동안 밥 안 주고 금식기도 시키고 찬송시켰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요번 수련회 어떻냐 그랬더니 내 인생의 수련회였어요 내 인생을 바꾸는 수련회였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내년에 또 올 거예요 이러더라니까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냥 어린아이라고 생각했던 청소년들도 보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이유와 목적에 대한 보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일을 맡기신 여러분들이 이 사명때로 살지 않을 때에 어떻게 인생의 보람을 느끼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둘란쿨에 있는 다윗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어 찬양할 때에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많은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우린 다시 한번 누리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엘리 시대는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라고 그랬어요 이상이 뭘까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와를 섬길 때에는 여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바로 이상은 비전입니다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명입니다 이것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삶이 흔들리고 피난처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한번 교육을 한다면 우리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이 꼭 안아주셔서 보호하실 겁니다 어떤 것일까요? 너는 무엇을 해도 어디 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게 태어났다 이 사실을 계속해서 가르칠 수 있다면 그가 실패에도 찬양할 수 있고요 어려워도 외로워도 고독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심을 경험할 겁니다 왜? 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게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영혼에 피난처가 있습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도 하나님 너무 나는 피난처가 없어요 하면서 외롭고 슬퍼하는 분들 자리를 뜰 수 없이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또 몇 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영혼의 피난처를 찾을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르시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인 것을 전혀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끝까지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영원토록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